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에솔입니다. 9월 중순에 들어가고 있는데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이네요. 두근두근 이번 달에 대여 두산 로보틱스가 이 더위도 그리고 답답함도 좀 시원하게 날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단순히 사이즈만 큰 게 아니라 대여다운 대여가 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우리가 두산 로보틱스의 기사를 접하면서 가장 많이 읽게 되는 구문은 바로 이겁니다. 국내 협동 로봇 1위 기업이다 라는 거 그래서 협동 로봇이 정확하게 무엇이며 1위 기업은 맞는지부터 확인을 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동 로봇은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간과 유사한 정밀도, 강도, 속도로 작업을 하게끔 설계된 로봇을 얘기합니다. 산업용 로봇은 직원들을 대신해서 일을 하는 반면에 협동 로봇은 작업자와 같은 공간에서 상호작용이 가능하게끔 설계가 됐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산업용 로봇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비교를 해보자면 우선 협동 로봇은 크기가 산업용에 비해서 훨씬 작고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이 들어올릴 수 있는 최대 무게, 가반 하중도 낮습니다. 그리고 산업용 로봇은 작업 중에 사람이 접근을 할 수 없게끔 안전 펜스가 필요한 반면에 협동 로봇은 사람과 작업 공간을 공유하기 때문에 펜스가 필요가 없고요. 그 대신 사람과 함께 작업을 해야 되니까 안정성이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지겠죠. 그리고 협동 로봇은 누구나 짧은 시간에 조작법을 배울 수 있을 정도로 조작이 간편하다고 하고요. 비용도 산업용 로봇에 비해서는 훨씬 저렴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산업용 로봇은 자동차 같은 전통적인 제조업 위주로만 적용이 가능했다면 협동 로봇은 특정 섹터에 국한되지 않고 전방 산업이 다각화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비용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단위에서의 수요도 꽤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 리서치 자료에 따르면 25년 협동 로봇 시장의 예상 규모는 약 27만 유닛까지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을 전망하고 있더라고요. 21년에는 500유닛이 채 안 됐거든요. 왼쪽 그래프 보시면. 그리고 21년부터 25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62% 정도로 같은 기간 동안 산업용 로봇 시장의 성장률 10%를 아주 크게 상회할 것이다 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앞으로 산업용 로봇 시장보다는 협동 로봇 시장이 훨씬 빠르게 성장을 할 것이다. 그래서 투자자들의 관심도 더 여기에 집중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협동 로봇이 뭔지는 대충 알아봤으니까 이번에는 시장 점유율을 확인을 해볼게요. 증권 신고서에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 국내에서 1위는 맞고요. 그리고 중국 시장을 미포함한다면 글로벌 순위는 4위를 기록하게 된다고 합니다. 중국 시장은 내수 위주의 폐쇄적인 특징이 있고 저가 모델 위주의 라인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안정성 인증 측면에서는 글로벌 수준에 훨씬 미달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중국을 포함하게 되면 자료의 신뢰도와 비교 가능성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의 논리입니다. 내수 규모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중국 기업들의 점유율이 높을 수는 있으나 약간 우물한 개구리 같은 느낌이라서 적합한 비교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뭐 그렇다고 치고 보시면 1위는 덴마크의 유니버셜 로봇. 이 회사가 22년 기준 36.1%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2위는 일본의 환학, 3위는 대만의 테크맨 로봇이라는 회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4위가 자랑스러운 한국의 두산 로보틱스. 3위하고 차이가 크진 않아요. 그리고 압도적인 1위인 유니버셜 로봇이 2005년에 설립이 됐다고 하거든요. 두산 로보틱스는 2018년부터 로봇을 양산하기 시작했으니까 이 업력 차이를 고려한다면 두산 로보틱스의 성장이 굉장히 빠르다는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수출 배중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22년 기준 68.45%로 약 7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지역별 매출 배중을 보시면 그 중에서도 북미와 유럽 비중이 굉장히 높았어요. 22년 기준 북미는 28%, 유럽은 31%로 수출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로봇 관련된 리포트를 몇 개 읽다가 이런 정보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협동 로봇은 북미와 유럽에서의 레퍼런스가 필수적이다. 선진국에서의 판매 레코드가 중요한 이유는 선진국의 경우에 특정 무게 이상의 짐을 노동자가 들 수 없는 강력한 규제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대체하려는 수요가 굉장히 높기 때문이다. 또한 아시아 국가 대비해서 노동자들의 복지 수준이 높아서 이를 대체할 만한 사용처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북미와 유럽 판매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매출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두산 로보틱스의 경쟁력이 분명히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추가적으로 이 회사의 경쟁력을 찾아본다면 현재 글로벌 피어그룹들 중에서 가장 많은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M 시리즈는 토크 센서라고 해서 로봇의 힘을 정교하게 제어할 때 쓰이는 센서를 탑재했다고 해요. 그래서 섬세하고 정교한 작업이 가능한 로봇 라인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산이 M 시리즈는 4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 시리즈는 라인업 중에서 가반하중 로봇이 들 수 있는 최대 무게가 가장 가벼운 라인이고요. 토크 센서는 탑재하지 않았으나 전류 제어 기반의 충돌 감지 기능을 개선시키면서 가격은 낮추고 안정성은 높인 라인업이라고 합니다. 6종을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L7 시리즈는 가반하중 25kg, 전 세계에서 현존하는 협동 로봇 중에서 가장 무거운 중량을 운반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L7 시리즈는 2종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E 시리즈는 다른 로봇 대비해서 크기 자체도 굉장히 작고 가반하중도 낮고 그래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경제성을 높인 F&B 전용 로봇이라고 합니다. 치킨 튀기거나 커피 타고 그럴 때 쓰이는 로봇. 이렇게 해서 총 13종의 다양한 라인업을 구비했다는 게 이 회사의 첫 번째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중에서 특히 차별화되는 게 L7 시리즈라고 볼 수가 있고요. L7 시리즈를 출시를 하면서 가반하중 5kg에서 25kg까지를 커버하는 그런 라인업을 완성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얘기했듯이 현존하는 협동 로봇 중에서 가장 무거운 중량을 운반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 시장을 두산 로보틱스가 선점을 하면서 최근 2개년 동안 크게 성장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시리즈별 매출액을 보시면 L7 시리즈 매출액이 20년에는 19억원 정도밖에 안됐는데 21년에 153억원으로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특히나 21년과 22년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유럽의 경기 침체 여파로 인해서 쉽지 않은 시기였고 그래서 협동 로봇 글로벌 탑4 업체들도 엄청 고전을 했다고 해요. 근데 두산 로보틱스는 L7 시리즈가 탄탄하게 성장을 하고 M 시리즈와 A 시리즈 꾸준히 뒷받침이 되면서 22년 매출이 21년 대비해서 21.6%나 성장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 기간에 1위였던 유니버셜 로봇의 매출 성장률은 5%대에 그쳤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두산 로보틱스는 협동 로봇 시장의 성장과는 당연히 동행을 하면서 시장 점유율도 좀 빨리 높일 수가 있는 차별화된 매출 성장을 보일 수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실적 얘기가 나온 김에 국내 협동 로봇 3사의 실적을 비교해서 보시면 두산 로보틱스의 매출 규모가 가장 크기는 하거든요. 22년 기준 450억 원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136억 원보다 3배 이상 높습니다. 근데 수익성은 레인보우가 더 좋기는 해요. 두산은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레인보우는 작년과 올해 상반기 모두 순이익 50억 원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레인보우의 23년 상반기 영업 손실 233억 원은 주식 보상 비용, 스톡옵션으로 인한 폐계적인 비용 때문에 일시적인 거라서 이것을 감안한다면 영업이익을 시현했을 것으로 또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레인보우에 비해서 두산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적자 기업이라는 게 분명히 좀 아쉬운 부분이기는 해요. 왜 아직 수익성을 갖추지 못했을까? 이르 기업인데 라고 생각을 해보면 라인업이 가장 많다고 했잖아요. 계속해서 새로운 라인업을 추가하고 또 기종을 추가하다 보니까 연구 개발 비용이 많이 투입이 될 수밖에 없었겠고 그리고 두산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에도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거든요. 협동 로봇을 좀 쉽게 설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그리고 이걸 공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다트 스위트를 출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베타 테스트가 진행 중이고 올해 3분기 중으로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플랫폼 개발에도 계속해서 비용이 투입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들기는 했지만 이런 게 다 회사에 차별화된 경쟁력이 되기 때문에 열심히 뿌린 씨앗을 좀 제대로 수확하는 날이 빨리 다가오기를 바래야겠습니다. 내용은 요정도 보고 공모 관련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620만 주를 공모하고요. 공모가 밴드는 21,000원에서 26,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상단 기준 공모 금액은 약 4,212억 원 시가총액은 약 1조 6,853억 원 정도의 대여가 분명히 맞습니다. 청약은 21일부터 22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환불까지는 4일이 걸립니다. 이게 또 하나의 아쉬운 부분이긴 하네요. 그리고 상장은 10월 11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청약 가능한 증권사가 조금 많죠. 총 7개. 한투와 미래가 공동대표 주관사고요. NH와 KB는 공동주관사예요. 키움, 신영, 하나는 인수회사. 그래서 총 7개입니다. 각 증권사별 배정 물량이나 그런 건 마지막에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신주모집 100%로 진행되고요. 우리 사주 조합에는 20%를 배정을 했더라고요. 밴드 상단 기준 842억 원 정도의 규모고 직원 201명 기준 1인당 배정 금액이 약 4억 원. 엄청나게 높은 수준입니다. 확실히 완전히 대여급들, LG앤솔, 카카오페이, 그리고 일진하이솔로스 등등 이런 친구들의 1인당 배정 금액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아무리 로봇 회사의 미래가 밝다고 해도 연봉 대비해서 너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미달이 발생할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미달이 발생한다면 일반 청약자들한테 먼저 추가적으로 배정이 되어야 잡음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다음, 상장일에 바로 유통 가능한 물량은 24.77%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 주주의 비율도 4.77%로 높지 않아요.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상단 기준 4174억 원 정도. 당연히 기본적인 사이즈가 있으니까 무거울 수밖에 없고 그냥 파도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정도라고 짚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장일에 유통 가능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주주는 코봇홀딩스와 KIP 로보틱스라는 재무적 투자자들인데요. 이들은 마지막 프리IPO 때 2022년 1월에 들어왔다고 하거든요. 지금까지 회사가 14번의 유상증자를 실시했는데 그 중에서 13번은 모 회사인 두산이 그 주체로 나서서 계속해서 지원을 해왔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두산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약 9%를 사모펀드인 코봇홀딩스와 KIP 로보틱스에 매각을 한 겁니다. 당시에 한 주당 9만 498원에 매입을 했다고 하니까요. 10분의 1, 액면 분할 진행된 걸 적용을 하면 투자 단가는 9,049원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때 직전 투자 대비 4개월 만에 밸류가 2,210억원에서 4,400억원으로 두 배나 끌어올려졌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이 밖에 시장이 풀릴 수 있는 추가적인 물량은 다행히 없습니다. 넘어가서 공목과 산정 내용 살펴볼게요. 유사기업으로는 사믹THK, 라운테크, 화낙, 야스카와 전기를 선정했습니다. 사믹THK는 산업용 자동화 솔루션을 위한 직교 로봇 위주로 만들고 라운테크는 반도체 웨이퍼 이송할 때 쓰이는 로봇을 만들고 일본의 화낙, 야스카와 전기는 둘 다 협동 로봇을 다루기는 해요. 이들의 23년 반기 연안산 실적 기준의 평균 PER은 38.31배로 계산이 됐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26년 추정 순이익을 15% 할인율로 현가화한 577억 원 정도를 주당평가 계획을 계산할 때 활용을 했어요. 꽤나 먼 미래 추정치를 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치로 땡겨올 때 적용한 할인율이 15% 낮기 때문에 좀 욕심이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주당평가 가액 34,136원에 할인율 38.5%에서 23.8%를 적용을 했죠. 먼 미래 추정치를 땡겨 쓴 것 치고는 할인율 마저도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당연히 고평가일 수밖에 없다고 보긴 하는데 지금 회사 측이 이번에 정정신고서를 통해서 참고하라고 PSR 기준의 계산도 기재를 해줬어요. 보시면 사실 두산 로보틱스의 적절한 비교 대상은 국내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뉴로메카가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들이 23년 반기 기준 영업 적자이기 때문에 피어그룹에는 포함을 시키지 못했었거든요. PER을 기준으로 삼을 때 그래서 PSR을 기준으로 하면서 이들을 유사기업으로 포함시켰고 평균 PSR은 43.21배가 나왔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의 23년 반기 연안산 매출액인 473억원에 PSR 43.21배를 곱해서 평가시가 총액은 약 2조 440억원을 계산을 했고 적용 주식수로 나눠서 주당평가가액은 3만 1534원을 도출을 했어요. 그리고 할인율 똑같이 적용을 해보니까 가격 밴드는 19,000원에서 24,000원으로 계산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PER로 계산한 공모가 밴드와 차이가 크지 않다는 거 그거를 좀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회사가 PER을 평가 방식으로 고집한 이유는 원가나 기타 비용 구조가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조업이기 때문에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력에 대한 평가가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순위 기준의 PER 평가 방법을 최종적으로 적용을 했다. 근데 아무튼 제 생각에요. 아무래도 비교 대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뉴로메카가 딱 존재하고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가 국내 1위인데다가 레인보우보다는 매출 규모가 훨씬 크다는 것에 사람들이 선택적으로 집중을 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23년 연안산 매출액과 레인보우, 뉴로메카의 현재 주가를 반영한 평균 PSR 175.76 PER를 적용을 했을 때 평가시가 총액은 무려 8조 3,134억 원까지 계산이 가능하고 이렇다면 주당 평가가액이 12만 8,250원 정도까지도 잡힐 수가 있어요. 이게 적정 가치라는 게 절대 아니라 현재 로봇주의 분위기와 제가 얘기한 선택적 집중이 작용을 하게 된다면 매우 성공적인 증시대비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신규 상장주는 섹터의 분위기와 수급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느낌은 너무 좋죠. 더군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급등을 하면서 시가총액 4조 원을 넘어섰고 코스닥시 총 8위까지도 올라있는 상황이라 상대적으로 두산 로보틱스의 시가총액 1.7조 원 정도는 부담이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 조성이 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는 무조건 고인 종목이 맞다. 무려 7개 증권사에서 청약을 받기 때문에 청약 당일에 유리한 증권사를 잘 따져서 청약을 마무리하면 되겠다. 그렇다면 증권사별 배정 물량을 확인을 해보죠. 한투와 미래는 균등 물량이 68만 2,585원이다. 5주가 되겠고 NH와 KB는 22만 7,528주 키움, 신영, 하나는 68,258주밖에 안됩니다. 제가 가장 오른쪽 칸에 증권사별 최대 청약 건수를 참고차 적어뒀거든요. 해당 증권사의 계좌수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감잡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그래서 쭉 봤을 때 미래에셋 증권이 균등 물량이 가장 많은데 최대 청약 건수가 50만 건 정도로 아주 많지는 않은 편이라 무난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거는 청약 당일이 되어봐야 정확히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청약 기본 정보를 보시면 수수료는 증권사별 거의 다 2,000원을 보여주고 있는데 KB는 1,500원 키움은 수수료가 없다는 게 차이점이자 장점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청약 한도와 상단 기준의 증거금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투는 50% 등급이면 한도가 높지 않고요. 미래에셋은 온라인 청약 시에 200%까지 다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 한도가 17억 6,800만 원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신형과 하나는 청약 한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비례 자금이 많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다른 증권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계좌 개설 데드라인은 적어뒀으니까 참고해서 없는 계좌 있으시면 만드실 분들은 추가로 개설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입니다. 공모가가 확정이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청약 당일에 경쟁률과 본인의 청약 한도를 고려해서 예상 배정 주식수가 가장 많은 곳을 골라서 청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산로봇첵스가 상장하기 전까지는 로봇이 좀 주도주로서 확실하게 역할을 해주길 바라면서 저는 수요예측 결과가 발표되는 19일에 다시 정리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